스포티지 더 볼드의 신기능 사진 고대현 기자 대현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기아 자동차가 새롭게 출시한 스포티지 상품성 개선 모델 스포티지 더 볼드 더 볼드의 신기능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기아 차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비트 360에서 스포티지 더 볼드의 영상 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사진 고대현 기자 대현 스포티지 더 볼드는 스포티하고 강인한 모습의 외장 디자인과 고급스런 실내 공간, 높은 효율성과 연비를 갖춘 파워트레인, 한층 강화된 주행 안정성 먼저 차량 전면부는 카스탬핑 공법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사진 고대현 기자 대현 또 폭을 확장해 강인함과 안정감을 더한 라디에이터 그리, 독특한 모양으로 세련된 후면부의 경우 좌우의 연결감을 높이고, 슬리미즌 이어폰 비네이션 램프, 역동적인 듀얼킥 데코 가니쉬와 스키드 플레이트, 전면부와 통일감을 이루는 크롬부티드 가니쉬의 승면부도 다이내믹한 병상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럭셔리 알로이 휠을 더해 전체적인 고급감을 향상시켰다. 사진 고대현 기자 대현 다음으로 내부 인테리어는 화면과 테두리의 경계가 연결돼 깔끔하고 더 커 보이는 느낌을 주는 8인치 시미스 내비게이션, 개선된 디자인의 에어펜트, 고급감을 높인 버튼과 블랙포티즈 더 볼드 R2.0 디젤 모델에는 상위 차급에 주로 적용됐던 전륜 8단 자동 변속기가 동급 최초로 장착돼 최고의 주행 성능을 확보하는 기존 모델보다 0.5kmL 높아진 14.4kmL이며, R2.0 디젤 엔진이 가진 최고 출력 186pc, 최대 토크 40kg, 애매 파워풀한 동력 성능으로 스포티한 주행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한층 더 안정적인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방 충돌방지보조 FCA, 운전자 주의 경고도, 차로 이탈방지보조 LKA, 하이빔 복료 최초로 적용된 UVO EART 서비스 홈투카도 스포티지 더 볼드의 강점이다. 홈투카는 집에서도 인공지능 스피커 SKT NUGU, KT 기거 지니를 사용해 사진 고대년 디자인에 연도한 첨단 텔레메틱스 서비스인 홈투카의 무료 이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고객판 2성 기하차 관계자는 중중형 SUV 대표 모델인 스포티지가 상품성 업그레이드를 통해 다시 태어났다며, 한층 스포티하고 스포티지 더 볼드의 가격은, R2.0 디젤 2415만원에서 3038만원, 스마트 스트림 디기 고객에게 만족을 듭 2366만원에서 2989만원, 누우 2.0 가솔린 2125만원에서 2743만원이다. 유튜브 기아 자동차 감사합니다.